오늘은 에어컨 전기료에 대해서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그 JTBC 팩트체크에서 어떤 그 인터넷상에 화제가 된 에어컨 기사 양심고백 뭐 그런 글에 제습으로 돌리면 전기료가 1,2만원 밖에 안 나온다 한달 내내 돌려도 그 글을 팩트체크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소비전력계 사가지고 뭐 집안에 있는 이거 이런저런 전자제품 소비전력 측정해 보면서 이제 또 여름철 대비해서 에어컨 소비전력도 측정해 봤는데 그러니까 제습이 어떻게 보면 전기료가 적게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에어컨 기사의 말대로 1,2만원이 나오는 상황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가능은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냉방으로 돌리는 것보다 제습으로 돌렸을 때 어 조금 더 전기료가 적게 나올 여지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팩트체크 에서는 어 그냥 냉방하고 제습하고 뭐 1시간 내내 돌아가면 그러니까 원리가 같으면 어차피 전기료도 같다 뭐 이런식으로 좀 이상하게 결론을 내버리더라구요 그거는 1시간 동안 시래기가 둘 다 돌았을 때 얘기고 주변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환경에 따라서 뭐 제습이 조금 전기가 덜 먹을 수도 있고 어떨 땐 냉방에 덜 먹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좀 짚어주면서 이러이러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면 조금 전기료가 절감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결론으로 나갔으면 만약에 김필규의 팩트체크 였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오대원 기자로 바뀌면서 뭔가 약간 이렇게 결론을 딱딱 내버리려는 듯한 그런게 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들의 뭐 과거의 언행이나 이런거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유추해서 결론을 내는 약간 그런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좀 의아한거는 김필규 기자가 해외연수인가 뭐 갔어도 팩트체크 팀은 그대로 남아 있을텐데 그냥 오대원 기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요즘에 보면 뭔가 약간 믿없지 않거든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에어컨 전기료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 발단은 제가 이제 그 팩트체크를 보고 아 요거 한번 풀어 봐야겠다 해서 생각이 난거고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제 뭐 전기료 집안에 있는 각종 전자제품에서 전기료가 얼마씩 나오는지 뭐 어느정도 나오는지 요런거 한번 심심해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글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뭐 그냥 내친김에 에어컨만 한번 달아 보려구요 일단 요약을 해보면 냉방과 제습의 전기료는 같다? 이거는 팩트체크에서는 그냥 같다고 결론을 내버렸는데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에어컨 기사의 양심고백 이라는 글에서 제습으로 했을 때 전기료가 1,2만원 밖에 안나온다 한달동안 돌리면 그게 논란의 발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반반 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좀 알아둬야 될 게 몇가지가 있는데 에어컨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그걸 좀 알고 있어야죠 냉방하고 제습이 그 기능상으로는 따로 있는데 사실 에어컨 자체가 흡입구로 들어온 공기가 차가운 뭐 냉매를 만나서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공기 중에 있던 뭐 수증기가 에코드에서 물이 되고 그 물이 이제 배수호수를 통해서 배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내에 있는 공기에서 습기가 그냥 제거되는 게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고 어 기능이 따로 있다 그래서 뭐 에어컨에서 제습기는 켜면 이렇게 동작하고 냉방 켜면 이렇게 동작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구요 근데 다만 냉방을 할 때는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재습을 할 때는 재습 모드에서는 습도를 기준으로 실외기를 껐다 켰다 하는 거죠 에어컨 자체가 그냥 바람만 나온다 그래서 최대 출력이 막 전기가 왕창 먹는게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실외기를 돌려서 뭐 컴프레스가 돌아가고 이럴 때 최대 출력이 나오고 그게 실외기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냥 바람만 나올 때는 선풍기랑 같은 급의 전기를 먹거든요 근데 그 실외기를 끄고 키는 역할을 하는게 냉방일 때는 온도를 기준으로 뭐 설정 온도를 28도로 맞췄다 그럼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가 28도가 되면 실외기를 끄는 거죠 온도가 됐으니까 그리고 다시 29도가 되면 다시 실외기를 돌리고 이런 기준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재습 같은 경우는 습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뭐 습도를 50%로 맞춰 놨다 그러면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가 공기의 습도가 50%가 되면 실외기를 껐다가 한 55% 되면 다시 실외기를 돌려서 또 이렇게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에서 수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손속기 앵커도 보니까 아 재습 기능을 키면 재습도 되고 냉방도 될 것 같아서 켰다고 했는데 에어컨 자체가 그냥 재습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재습 기능을 키면 그냥 재습 기능만 되는 에어컨이 있고 어떤 에어컨은 뭐 온도도 온도랑 습도랑 두가지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건 뭐 제품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에어컨은 실외기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최대 출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벽걸이형 같은 경우가 보통 그 뒤에 보면 소비전력이 한 700에서 750와트가 써 있거든요 스탠드형은 한 1600 뭐 높은 거는 뭐 한 2000와트 짜리도 있고 한데 실외기가 돌 때 에어컨의 최대 출력 벽걸이형은 700와트가 나오고 소비전력계로 측정을 해보면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1600와트가 나오는데 실외기가 가동되면 앞에 무슨 이렇게 냉방이나 실외기 표시 등에 불이 들어와요 그때가 최대 출력이고 얘가 설정한 온도나 습도가 되면 실외기가 꺼지고 그때는 거의 선풍기 한 두대급 정도 선풍기가 보통 한 50와트 정도 되는데 에어컨에서 그냥 송풍이나 아니면 바람만 나오는 상태 실외기가 꺼져 있고 이 상태에서는 소비전력이 한 50에서 한 100와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전기를 조금 먹고 더 시원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에어컨 기사의 말대로 뭐 제습을 하던 간에 온도를 높이던 간에 뭘 하던 간에 전기 사용량이 주면 그만큼 덜 시원한 거에요 그러니까 약간 덜 시원하고 그냥 약간 선선한 정도를 느끼면서 전기세가 조금 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요런 개념인 거지 이게 막 전기세는 덜 나오는데 냉방은 기존처럼 되고 이러는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 부분이 이게 좀 복잡한데 전기요금에서 아무튼 시간당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 가지고 킬로와트 H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에어컨이 벽걸이형이 만약에 실외기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7W 같아요 근데 1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뭐 한 5분 돌았다가 5분 멈췄다가 그러니까 5분 간격으로 냉방과 송풍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간당 사용한 소비전력은 350W가 되거든요 그럼 그 350W 기준으로 24시간을 곱해서 30일 곱해 가지고 한 달 사용량을 내 가지고 한전에 있는 전기요금 계산기에 가서 입력을 해 보면 한 달 나온 금액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저도 최근에 안건데 가정용 전기요금이 저압하고 고압하고 두 가지로 나뉘더라구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는 것은 보통 저압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압이 한 1-20% 정도 비싸요 고압에 비해서 근데 저압은 주택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압이에요 아닌 데도 있는데 이제 계약 방식에 따라서 그게 나눠지는데 본인의 전기요금이 어떤 건지 먼저 확인을 해야 정확한 전기요금을 계산해 낼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계속 저압으로 살펴봤거든요 저압으로 살펴보고 계산해 봤는데 항상 금액이 더 적게 나와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뭐 할인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파트가 알고 보니 고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진제 6단계에서 금액이 저압에서는 거의 700원인데 고압에서는 한 500 얼마인가 거의 한 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계약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전에 무슨 소비자 리포트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 전기료 절감에 실체 해가지고 나올 때 보니까 계약 방식이 나눠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한전에 문의를 해 보니까 계약 방식에 따라서 아파트도 저압인 경우가 있고 고압인 경우가 있는데 한 70-80% 정도는 고압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습과 냉방이 같냐 틀리냐를 다시 알아보면 위에 있는 전기료가 어떻게 되고 에어컨이 어떨 때 전기를 많이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얘기를 들을 때 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겠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걸 설명을 한 거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냉방하고 제습이 같냐 전기료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게 온도하고 습도가 뭐 둘 다 높은 상황이라면 온도도 높으니까 냉방으로 틀어도 1시간 동안 돌 테고 습도가 높으니까 제습으로 틀어도 1시간 동안 돌겠죠 그럼 팩트체크해서 내린 대로 냉방과 제습의 전기료는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름 같을 때 낮에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거든요 뭐 습도가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여기 밑에 그림 같은 거 보면 한 50% 정도 해요 5, 60% 정도 그리고 밤에 되면 거의 80%에서 90%까지 올라가고 근데 만약에 여름 낮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은 상황에서 에어컨을 냉방으로 튼다 그럼 온도는 높으니까 냉방으로 틀면 1시간 동안 시래기가 돌면서 전기를 최대한 먹을 텐데 제습으로 틀면 한 50% 정도 되면 알아서 꺼졌다가 또 습도 좀 올라가면 켜졌다가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철 낮에 제습으로 튼다면 전기를 덜 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반인 거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에어컨 설명서를 보면 냉방은 그냥 초기 설정이 18도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코드 뽑았다가 꽂거나 이래보면 18도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같은 여름 때 막 30도 넘어가는데 18도 밑으로 떨굴 수가 없어요 많이 떨궈봤자 한 25도 23도 뭐 이 정도 정말 출력이 좋은 에어컨이라면 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평수에 맞는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18도로 떨구는 건 거의 힘들기 때문에 1시간 내내 시래기가 돌아가면서 에어컨의 최대 출력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그냥 18도로 설정하고 에어컨을 켰다가 추우면 끄고 다시 또 더워지면 켜고 이런 패턴이 오히려 낭비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안에서 그 이제 냉매가 이렇게 식어 가지고 찬바람이 나오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얘가 자동으로 있으면 냉방하고 송풍을 오가면서 그 남아있는 냉기가 송풍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시원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에어컨을 꺼버리면 냉방만 켰다가 꺼버리면 안에 그 냉매가 차가운 상태로 있는데 그거를 마저 쐬지 못하고 안에서 그냥 바람도 안 나오니까 얘가 그 안에서 다시 더워졌다가 또 에어컨 틀면 걔를 또 식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음 자동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동으로 사용하려면 온도를 실내 온도랑 별로 차이 안 나게 적당하게 맞추던가 아니면 제습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에어컨이 1시간 내내 켜져 있어야 실외기를 껐다 켰다 하면서 1시간 내내 켜져 있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습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자동운전 시에 희망 습도가 50%로 되어 있다고 이게 LG 에어컨 설명서인가 뭐 고객센터인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희망 습도가 50%에요 그럼 낮에 한 50% 60% 되는데 습도가 습도만 떨어지면 에어컨이 실외기를 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온도가 안 떨어지더라도 사실 좀 더울 수는 있는데 일단 습도가 좀 빠지니까 덥긴 하지만 조금 약간 쾌적한 느낌 요 정도 느낄 수 있는 거고 희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35%에서 70%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제습은 그러니까 실외기를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초기 설정이 습도 0%로 되어 있다면 냉방 18도랑 같은 상황으로 1시간 내내 그냥 돌텐데 자동 설정으로는 얘가 0이 아니고 습도가 50%란 말이죠 그러니까 50%는 떨궐 수 있는 수치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내 같은 경우에 여름에 창문 다 닫고 에어컨을 튼다고 해도 창문에서 열기가 전달돼서 실내 온도는 금방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안에서 물을 끓이고 이러지 않는 이상 습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러진 않거든요 온도보다 더 완만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제습으로 틀었을 때 습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외기가 켜질 확률이 빈도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대신 좀 덥겠지만 습도는 빠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습도를 제습이 습도를 제거해서 쾌적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에어컨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습도가 제거되는데 얘가 이제 습도를 기준으로 껐다 켜지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쾌적하면서 온도는 좀 덜 떨어져도 지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냉방을 틀 때 온도를 뭐 한 25도 6도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그냥 18도로 튼다던가 아니면 밖에 온도가 한 33도 35도 이러는데 한 25도 이렇게 맞춰서 튼다든가 이러면 무조건 그냥 1시간 동안 에어컨이 돌아갈 텐데 이걸 제습으로 틀면 온도가 안 떨어져도 습도가 떨어지면 실외기가 꺼지니까 얘가 간간이 냉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상태로 썼을 때 전기료가 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팩트체크에서 하나 또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전기료 계산한 부분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금액이 금액이 뭐 42만 7천원 107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벽걸이형 에어컨이 0.72kW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벽걸이형 에어컨이 보통 최대출력이 700에서 750W에요 제일 이렇게 좀 저렴한 것들이 그리고 좀 비싼 것들은 뭐 출력이 더 높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 700W급 정도 되는데 팩트체크에서 계산하기를 벽걸이의 최대출력인 이 720W를 갖다가 24시간을 곱해서 31을 곱해서 냈단 말이죠 518kW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4인 가구 기준 342kW에다가 더 했어요 518을 그래서 나온 860kW에 대한 전기세가 42만 7천원인거죠 근데 사실 에어컨을 만약에 제습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막 실내에서 더운 공기가 들어온다거나 뭐 습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틀면은 한 절반 정도 가동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최대출력이 아닌 절반으로 계산을 했어야죠 0.36 이라던가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달 사용량을 내고 그걸 4인 가족이랑 합쳐서 전기류를 냈어야 되는데 팩트체크 해서 이걸 그냥 최대출력으로 스탠드형도 지금 1.84면 1800 같으면 거의 최대출력인거 같아요 얘도 그래서 에어컨의 최대출력으로 계산해서 전기류를 계산해 놓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거죠 한달 동안 틀면 정말 전기류가 100만원이 나와 벽걸이형도 40만원이 나와 이러면 누가 틀겠어요 겁먹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직전에 나왔던 그 논문에 나왔던 그래프만 봐도 이 밑에 쪽에 보면 얘가 이제 설정 온도가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 실내기가 꺼지니까 소비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서 전기를 소비하고 그럼 이 밑에 면적만 대충 따져도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의 최대출력이 아니라 그거의 절반의 출력 가지고 전기류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팩트체크에서는 이거를 그냥 최대출력으로 계산해 놓으니까 상당히 부풀린 감이 있어요 일반사람 보기에는 벽걸이 에어컨을 제습으로 24시간 틀었는데 40만원이 나와? 그러면 냉방으로 틀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에어컨을 1시간 내내 실외기가 가동되는 최대출력 상태로 한 달 내내 24시간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만약에 제습으로 하루에 12시간 제습으로 틀어서 제습이 한 50% 정도 실외기를 가동시켰다고 치고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럼 벽걸이형 에어컨으로 제습 틀고 적당하게 시원하게 뭐 한 12시간 정도 쓰고 한 달 동안 했는데 10만원이다 그러면 괜찮은 금액이죠 뭐 하루에 한 3000원 물론 이제 누진제가 없다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 먼저 이 논란이 된 에어컨 기사의 글이 뭐냐 이 글을 살펴봤는데 에어컨 기사가 어디다 직접 쓴 글은 아니고 약간 기사식으로 나온 그런 글들을 인용해서 기사로 나온 게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글의 핵심이 뭐냐면 강력 냉방을 쓰지 말아라 강력 냉방이 뭐 전기를 많이 먹고 온도는 18도가 아닌 23도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에어컨 기사도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3 요즘 같은 30도 넘는 날씨에 18도로 하나 28도로 하나 1시간 내내 시리기가 돌아가서 최대출력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8도가 아니고 28도 29도 정도로 사용하면 시리기가 한 절반 정도 돌아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전기를 좀 절약할 수 있는데 사실 23도는 어디 약간 늦여름이나 초여름 이렇게 조금 약간 더울 때 그럴 때 얘기고 그리고 제습기능으로 24시간 사용하면 전기류가 한 달에 13,000원에서 28,000원 사이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논란이 돼서 팩트체크에서 이 부분을 검증을 한다고 한 건데 검증을 제대로 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팩트체크에서는 그냥 무조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버렸는데 밑에서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이게 가능한 수치라는 거 그리고 필터를 자주 청소해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세 가지가 거의 핵심 내용이고요 어 에어컨 같은 경우 필터가 더러워지면 흡입으로 공기가 안 들어오면 뭐 냉방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 선풍기도 뒤에를 막으면 앞으로 바람이 안 나오듯이 에어컨도 흡입구로 바람이 들어가야 나오는 바람이 있는데 만약에 흡입구가 막혀 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바람 자체가 약해지니까 안에 이제 냉기가 충분히 뭐 안 나와서 뭐 좀 냉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에어컨 기사도 약간 전기류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에어컨 설치기사인 것 같은데 이게 24시간 제습을 사용하고 제습에서 만약에 실외기 가동률이 한 50% 정도 됐다 한 시간에 그 상태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13,000원 28,000원 13,000원 좀 과장됐고 한 2만원 28,000원 해가지고 한 3만원 정도 나오려면 평소에 거의 전기를 안 쓰는 상태에서 누진제 1단계였다면 가능한 수치거든요 거기다 에어컨 사용량이 더해져서 한 달 전기요금을 계산했다면 근데 뭐 집에 자주 안 있는 1인 가구라면 가능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가구에서 누진제 한 3,4단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습 기능으로 24시간을 사용하면 이 전기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일단 에어컨이 돌아갈 때 실외기가 가동될 때 최대출력 그리고 실외기가 안 돌아갈 때는 그냥 선풍기 정도의 소비전력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에어컨에 보면 실외기 가동 중 뭐 미가동 요런 표시가 있어요 보통 이 부분은 앞에 요약에서도 말했는데 에어컨 최대출력이 700W 뭐 소비전력 700W로 써 있다고 해서 에어컨을 틀면 무조건 얘가 700W가 뭐고 이게 아니고 1시간 동안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단위가 1시간에 사용한 전력량이니까 그러니까 700W 소비전력이 700W짜리 에어컨이 실외기가 돌 때는 700W고 실외기가 안 돌 때는 한 50에서 한 100W 정도 되는데 1시간 동안 실외기가 한 절반 정도 돌았다 그럼 1시간 동안 소비한 전력이 350W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어컨에 냉방 제습 송풍 이것도 뭐 앞에 설명한 거랑 비슷한데 냉방 제습 송풍 이거 냉방하고 제습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실외기를 온도를 기준으로 끌 거냐 아니면 습도를 기준으로 끌 거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걸 송풍 기능으로 에어컨을 1시간 동안 틀면은 거의 선풍기급 정도밖에 안 먹어요 전기를 한 50에서 한 100W 정도 실외기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1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이 어떤 식인지도 좀 알아야 되는 게 보통 에어컨 뭐 전기 사용하는 걸 얘기할 때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아 나는 에어컨 하루 종일 틀었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 2만원 나왔다 이러이러게 틀었더니 2만원 나왔다 그럼 막 밑에 답글에 내가 그대로 해봤는데 나 10만원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누진제 1단계였다가 에어컨 쓰는 양이 합쳐져 가지고 한 2, 3만원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진제 4, 5단계인데 거기다 똑같은 양을 만약에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10만원이 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어컨 사용으로 이 방법으로 했는데 2만원 더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방법으로 했더니 몇 킬로와트가 더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전기요금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서로 다른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얘기가 서로 안 통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네 맞네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방송에서 다루는 건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이에요 왼쪽에가 누진제 1, 2, 3, 4, 5, 6단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100킬로와트 구간으로 해서 만약에 500킬로와트를 썼다 그러면 100킬로와트 곱하기 100킬로와트 요금 이거에다가 그리고 100에서 200도 넘어간 거니까 또 100킬로와트 곱하기 2단계 요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요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누진제 1단계는 60원이죠 그리고 6단계는 700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나올 때는 뭐 11배가 된다고 하는데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보면 100원에서 15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진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제 1단계 요금 60원으로 그냥 가정용 전기요금이 되는 게 아니고 한 100에서 한 120원? 뭐 이 정도 사이로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누진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3, 4단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구요 평소에 이제 5, 6단계를 쓰던 사람들은 좀 뭐 많이 저렴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름에 에어컨 좀 팡팡 틀어도 주택용 전기에서 저압은 이렇게 보면 누진제 7단계가 700원 그 밑에가 400원 이런 식인데 주택용 고압을 보면 이게 570원 325원 이에요 훨씬 저렴하죠 한 20% 정도 저렴한데 이게 아파트는 고압일 가능성이 높고 주택은 저압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확인해야 되고 에어컨 사용량에다가 뭐 24시간 곱하고 30일 곱해서 한달 사용량을 산출을 하면 그거 가지고 한전에 가면 정기요금 계산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계산 화면에서 입력해 가지고 계산해 볼 때 내가 고압이면 고압을 선택해서 계산을 하고 저압이면 저압 선택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요거 때문에도 서로 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용량을 썼는데 2만원인데 아파트에 살아서 고압 요금이고 어떤 사람은 저압 주택에 살아서 저압 요금인데 거기다가 이제 평소에 누진제 3,4단계 쓰던 사람이라면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네 방법대로 했더니 전기요금 그렇게 안 나오던데 너 왜 거짓말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제습과 냉방에 전기요금이 같다 이 질문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주변 날씨라든가 뭐 습도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냉방이 더 실내기를 적게 돌려서 저렴할 수도 있고 제습이 더 실내기를 적게 돌려서 저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봐가지고 습도가 높은 날이다 그러면 냉방으로 트는 게 날 수도 있어요 냉방으로 해서 온도를 적당히 맞추는 게 근데 온도가 무지 높고 습도가 낮은 날이다 그럼 뭐 제습으로 틀었을 때 더 덜 돌아갈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냉방이냐 제습이냐가 아니고요 어떤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하느냐가 포인트인데 그냥 18도로 사용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제습으로 돌리면 얘가 자동으로 50%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 아무래도 에어컨을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빈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 확률이 냉방으로 해서 만약에 실외기를 적정하게 뭐 이렇게 껐다 켜졌다 하게 온도를 설정하면 굳이 제습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같이 밖에 온도가 32도 3도다 그러면 한 29도 정도로 맞춰놓으면 한 실외기 절반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제습으로 해서 실외기가 덜 돌아가나 온도를 적당히 올려서 좀 덥지만 실외기가 덜 돌아가나 어차피 그게 같은 결론이라는 거죠 쓰는 방법에 따라 다른거지 이게 냉방이냐 제습이냐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에어컨 기사가 24시간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틀었는데 한 뭐 한 28,000원 나왔다 최대 그 가격이 나올 수 있나를 계산을 해본 건데 이제 누진제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요 1단계는 기본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합쳐서 100kW 썼을 때 이 정도 2단계는 이 정도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기사가 평소에 누진제 1단계였다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 1단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에어컨 밖에 안 썼다는 상황이죠 다른 뭐 전자제품은 하나도 없고 한 달 동안 에어컨만 썼다 뭐 대충 이런 가정으로 어 그 기사가 제시한 28,000원 금액에 해당하는 전력 사용량 계산에 보면 250kW가 나오거든요 그럼 250kW가 어떻게 나오냐 대충 뭐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28,000원 정도가 그러면 이거를 실제 가구에 적용하려면 4인 가구 평균 뭐 전력 사용량으로 봤을 때 누진제 한 4단계 정도 되거든요 그럼 누진제 만약에 4단계였는데 28,000원이 더 나오려면 얼마의 전력을 사용을 해야 되냐 계산을 대충 해보면 100kW도 안 나오는데 위에서 계산한 이 두 가지가 한 달 사용량인데 이거 가지고 그럼 시간당 얘가 얼마의 전력을 소비하는 상태인가를 다시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1번 그러니까 누진제 1단계부터 적용했을 때 얘가 시간당 소비전력이 350W 정도 나와요 그리고 누진제 4단계 일반 가정 경우에 이걸 환산했을 때 한 140W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350W면 벽걸이형 에어컨을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최대출력이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럼 실외기가 한 시간에 한 절반 정도 돌았다는 건데 가능한 얘기에요 제습으로 틀었을 때 뭐 그 정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도로 하면 적당히 시원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140W 정도 되면 한 700W 최대출력이 한 4분의 1, 5분의 1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 실외기가 돌아가는 상태였다는 건데 이 정도면 그냥 가끔 냉기가 나오는 정도지 솔직히 시원하진 않거든요 좀 덥다가 냉기 한번 살짝 나오고 이 정도 빈도라서 가능은 한데 더워요 일단 이거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송풍 중에도 얘가 한 50W 정도 소비가 되는데 그 바람 나오는 거에다가 실외기까지 가동되는 것까지 합쳐서 시간당 140W가 나오려면 거의 그냥 아주 뜸하게 실외기가 가동돼서 냉기 살짝 나오다 꺼져 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누진제 1단계라고 가정한 한 달 사용량이 250kW인데 그럼 그거를 4인 가구에서 만약에 벽걸이 에어컨을 틀어서 한 달에 250kW가 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보면 시간당 350W 그러니까 실외기가 한 시간에 한 절반 정도 돌아가는 그런 상태 한 5분 5분 뭐 이렇게 돌던가 10분 10분 돌던가 어쨌든 간에 한 시간에 한 절반 정도 돌아가는 적당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기준으로 4인 가구 한 달 평균 사용량 242kW 팩트체크에서 제시한 한국전력통계인가 거기에 나온 거 하면 총 592kW가 돼요 그럼 592kW에 전기요금은 얼마냐 17만 원이에요 그럼 17만 원에서 4인 가구 342kW에 대한 전기요금은 한 6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전력량 요금으로 보면 한 4만 9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 5만 원 정도 이 금액을 빼면 금액이 한 12만 3천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벽걸이 에어컨을 제습으로 틀어서 한 시간에 절반 정도 실외기가 가동 되는 가동 되는 상태로 24시간 한 달 내내 사용한 순수한 그 전력량에 대한 금액이 추가로 나온 금액이 12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누진제 때문에 그럼 이 12만 3천 원 하루에 한 4천 원씩 써가지고 한 달 내내 뭐 적당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금액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에어컨 기사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에어컨 기사는 원룸 같은 데 살면서 뭐 대부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잠깐 들어와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전제품이 별로 없어서 평소 누진제 1단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벽걸이 에어컨을 쓰면서 전기요금이 한 3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제습으로 써보니까 3만 원 밖에 안 나오네 아 이게 냉방보다 싸게 먹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에어컨 기사의 상황이라면 어 제습이 아니라 냉방으로 틀어서 1시간 내내 실외기가 돌아가는 최대출력 상태로 사용을 했어도 한 5-6만 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좀 뭐 소비전력계라든가 이렇게 전력량을 실제로 측정을 해보지 않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 제습으로 트니까 이게 돈이 조금 나왔네 해서 에어컨 기사인데 이러이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된 것 같아요 팩트체크에서 지금 약간 부풀려진 것도 이제 그 금액을 그러니까 뭐 사실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긴 하지만 5-6만 원 정도긴 하지만 이 앞에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에 대한 342kW의 전기요금 기존에 나왔던 그 부분을 빼고 얘기했어야죠 뭐 애초에 이게 지금 최대출력으로 된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긴 해도 만약에 뭐 이대로 한다 그래도 42만 원에서 6만 원을 뺀 뭐 한 36만 원 스태트형은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어야 그 계산이 좀 깔끔하게 되는 건데 좀 부풀려진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럼 이제 슬슬 결론 한번 내려보죠 일단 에어컨 기사의 양심 고백 내용은 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습으로 썼을 때 어 절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기사의 말대로 뭐 제습으로 쓴다고 무조건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평상시에 냉방을 쓰는데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우라면 제습으로 썼을 때 조금 실외기가 덜 돌아가고 조금 덥고 대신 전기료는 적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냉방과 제습의 전기료가 같다는 팩트체크의 결론도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럴 수 있는 거고 에어컨의 전기 사용량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전기요금에서 시간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요런 몇 가지 기준들을 알고 계산을 했으면 팩트체크에서 정확한 계산을 해냈을 텐데 제가 볼 땐 그걸 잘 모르고 그냥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에어컨의 최대출력으로 계산을 하고 이랬는데 어 본인의 집에서 이 에어컨이 얼마의 전기를 사용하는지 궁금하면 가장 정확한건 소비전력계 같은걸 하나 구입해서 측정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실외기가 얼마나 돌아가 나를 대충 보면 돼요 에어컨을 온도를 25도로 맞춰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외기가 1시간 내내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에어컨의 최대출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거기다가 사용한 시간을 곱하고 거기다 30일을 곱해가지고 한달 예측 사용량을 뽑아낸 다음에 그걸로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면 자기가 쓰는 에어컨에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고 이제 전기요금을 좀 줄이려면 방법은 온도를 좀 많이 높여가지고 실외기가 적당히 돌아갔다가 꺼졌다 이 상태가 되는 온도를 찾는 거죠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온도가 보통 한 28도 29도 뭐 그 정도 사이고 조금 덜 돌아가게 하려면 30도도 가능하긴 한데 30도는 정말 가만히 있고 선풍기 하나 틀어 놓고 가만히 있어야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서 보통은 한 29도 정도 사용하면 적당히 시원하고 어 실외기는 한 절반 한 30-40%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한 700에 한 800아트급 에어컨에서 한 1시간에 한 300아트 정도 사용한 양이 한 300아트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조금 넘는 양인데 그 정도로 자기한테 맞는 온도를 찾아내야 에어컨으로 나오는 전기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에어컨이 온도를 기준으로 하던 습도를 기준으로 하던 간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얘가 그 설정 온도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9도로 했다 그래도 외부 온도가 한 33도 35도 막 이러는데 창문이 조금 열려 있거나 창문 틈으로 계속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온도가 도저히 29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온도를 29도로 했다 그래도 1시간 내내 그냥 시래기가 돌아가면서 최대 출력에 해당하는 전기가 소모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거 창문 닫고 이렇게 틈새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만약에 거실에서 에어컨을 튼다 그럼 거실하고 막 주방하고 요즘엔 뚫려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그러면 주방 이런 데다가 커튼 같은 걸 쳐 가지고 거실 공간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냉방을 하면 에어컨이 실내 온도를 그만큼 금방 떨어뜨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시래기가 멈추고 전기를 덜 먹고 이런 과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 공간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창문도 다 닫았고 공간도 최대한 줄여 놓은 상황이라면 외부 온도하고 한 3,4도 정도 차이나게 맞추면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면 적당한 거 같더라고요 여기 지금 왼쪽에 이 그림 보면 이게 에어컨 최대출력이 한 739W 한 750W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한 29도 30도 왔다 갔다 그 사이에 다 맞춰 놓고 사용했을 때 한 21시간 정도 사용하니까 사용량이 5.84KW가 나왔어요 그럼 대략 그냥 한 6KW라고 치고 한 22시간 사용했다고 치고 밑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소비전력이 한 270W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럼 740에 한 270 정도 되면 한 3분의 1 정도 사용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로 사용하면 요금이 얼마가 나오냐 이걸 24시간 만약에 하루종일 튼다 이 상태로 그럼 24시간에 30분 곱하면 거의 한 200KW 정도 되거든요 그럼 4인 가구 기준이 평소 누진제가 한 4단계라고 치면 한 200W에 대한 추가 요금이 10만원 정도 돼요 이 정도 하고 한 달에 10만원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뭐 쓸 만한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그 벽걸이형 에어컨이나 아니면 이동용 에어컨 같이 그 소비전력이 낮을 때 얘기고 거실에 쓰는 건 보통 스탠드형 에어컨이거든요 그러면 얘네 출력은 한 1600W 이상이에요 보통 급이 그럼 얘를 돌려서 더 넓은 공간을 냉방 하니까 이거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치면 요금이 한 20만원 넘게 나오겠죠 그리고 에어컨을 어떤 상황에서 얘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먹는지 가장 정확한 방법은 소비전력기를 구입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해요 뭐 시간을 재는 방법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데 에누리나 이런 데서 소비전력기를 검색해 보면 여러가지 나오거든요 국산 제품이라 그래서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부가기능이 있다고 해서 비싼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20만원짜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가장 저렴한 거 사면되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18,000원 배송비 합쳐가지고 2만원짜리 중국산 소비전력기를 샀는데 얘가 순간출력도 나오고 시간당 사용한 전력이 나오거든요 몇 시간 동안 사용했고 그 누적 사용량이 얼마인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 달 전기요금을 다시 계산해서 아 이렇게 쓰면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전기를 이렇게 먹나 항상 궁금했는데 막연히 그냥 추측하기에는 냉장고가 하루종일 도니까 많이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컴퓨터랑 TV랑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냉장고도 물론 적게 먹는 편은 아니지만 많이 먹는 편이고 여기 측정을 대충 해보면 컴퓨터가 한 본체만 한 200에서 300W 왔다갔다 해요 뭐 게임 같은거 부하 좀 걸렸을 때 그럼 모니터 두 개 한 30-40W 해가지고 합치면 데스크탑 사용할 때 먹는 전기가 한 30-40W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벽걸이 에어컨 한 절반 정도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랑 맞먹는 거니까 적은 양은 아니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워낙 저전력 부품들이 사용되고 하다 보니까 성능은 한 중급 정도 되는데 소비전력은 많이 먹으면 한 60W 밖에 안 먹더라고요 이제 모니터도 거기 붙어있는게 좀 작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지 그럼 이거에다가 그냥 일반 모니터 붙여 가지고 노트북 쓰면 한 100W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일반 데스크탑 쓰는 것보다 한 3분의 1로 전기 줄일 수 있으니까 요것도 무식할 수는 없고요 스탠드형 에어컨 같은 경우 최대 출력이 한 1600W 그리고 여기 지금 제습이라고 써 놨는데 제습은 아니고 제습도 어차피 냉방기가 돌 때는 1600W가 나오고 아닐 때는 똑같은 건데 이제 송풍씨 송풍씨 한 100W 정도 되던데 선풍기가 강풍으로 틀면 한 50W 정도 되거든요 밑에 지금 이 선풍기는 강풍의 40W인데 한 40W 50W 사이예요 에어컨도 송풍으로 틀면 선풍기 한 두 대급 정도 되는 거니까 에어컨에서 바람이 무조건 나온다고 어 얘가 전기를 많이 먹어 이런 건 좀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에어컨에서 찬 바람이 나오든 뜨거운 바람이 나오든 상관없이 에어컨은 그냥 무조건 전기를 많이 먹는 기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요 에어컨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쓰는 거에 따라서 간간이 냉기가 나오게 적당한 온도를 설정해서 쓰면 이 최대출력인 1600W가 아니고 뭐 한 500W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스탠드 에어컨도 전기밥솥도 전기를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도 이제 가열기기다 보니까 보온 상태에서 그 보온이 켜질 때는 거의 700W에 육박을 해요 근데 30시간에 지금 사용량이 1.9KW 거든요 그러면 한 1900W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 썼다는 거니까 대충 나눠보면 3678 해가지고 한 60W 밖에 안 돼요 시간당 소비하는 전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럼 전기밥솥 보온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60W면 선풍기급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달 사용량으로 환산해도 한 한 만원 한 1 2만원 대가요 그럼 다른 전자제품에 비하면 밥솥은 그냥 상당히 적게 먹는 거였더라구요 냉장고 같은 경우가 에어컨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 얘는 이제 냉장고를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문이랑 외부에 보온제가 다 들어가 있고 해서 보온도 잘 되니까 온도가 쉽게 오르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컴프레서가 가동이 안 되고 그때는 그냥 전기를 거의 안 먹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컴프레서가 돌아가면 막 한 1000W, 1200W 먹는데 얘도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한 시간 정도에 한 200W 정도 근데 지금 이 냉장고가 좀 구형 냉장고거든요 한 5년 10년 된 그 옆에 있는 신형 양문형 냉장고를 측정해 보니까 걔는 한 100에서 한 120W, 150W 그 사이 정도 먹더라구요 그럼 냉장고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주범은 이제 컴퓨터였죠 그리고 LED TV 한 좀 큰 거 그거 같은 경우가 밝기에 따라서 얘는 차이가 좀 심한데 밝기를 좀 높이면 한 200W, 250W 밝기를 한 절반 이하로 낮추니까 한 100에서 한 150W 정도로 먹어서 TV가 의외로 또 전기를 많이 먹구요 그리고 LED 모니터 같은 경우도 밝기에 따라서 뭐 30W도 됐다가 밝기를 좀 어둡게 하면 20W급도 되고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신경 쓸 정도의 소비량은 아니고 그 겉에 보면 에너지 효율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한 달 사용량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 있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보통 두 배 정도 사용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소비효율 등급이 있는데 그 소비효율 등급 같은 경우는 계속 최대출력을 사용하는 뭐 선풍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이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경우에 그 효율을 그 등급으로 표시한 거라서 냉장고나 뭐 에어컨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절감효과가 한 10% 라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5등급이라 그래서 막 전기료가 막 두 배 세 배 나오고 이건 아니죠 물론 누진제 때문에 뻥태기 되면 뭐 그런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생각보다는 좀 미미하다는 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얘가 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강약이 조절이 되는 거에요 일반 에어컨은 보통 실액이 돌아갈 땐 최대출력 그리고 안 돌아갈 땐 훅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인버터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모터 속도인가 그걸 조절해 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약간 살살 돌다가 살살 돌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또 강하게 돌았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도 그 정기 절감 효과는 뭐 광고하기는 되게 크다고 하는데 15에서 한 25% 그 사이라고 하는데 그 양이 그렇게 크진 않나봐요 근데 이제 정기요금 논란 요런 거에 보면 아 우리집은 1등급에 인버터라서 이렇게 적게 나온 거였구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1등급이라고 5등급보다 막 훨씬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최대출력 왔다 갔다 하는 에어컨에 비해서 인버터 에어컨이 그렇게 막 획기적으로 또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 차이로 누구는 2만원 나왔는데 어 누구는 10만원 나왔다는데 우리집은 그래서 2만원 나왔다구나 이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적게 나온 거는 누진제가 낫기 때문에 평소에 누진제가 낮아서 에어컨 사용량이 더해져도 누진제가 3,4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보통 사람은 평소에 3,4단계를 쓰다가 에어컨까지 합쳐지니까 5,6단계로 튀면서 요금이 확 튀니까 그래서 이제 비싼 요금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지 에어컨이 뭐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1등급이네 5등급이네 뭐 인버터네 아니네 이런 게 그런 커다란 전기요금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살펴봤는데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전기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어요 결국은 가장 좋은 건 소비전력계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쓸 때 얼마의 전기를 소비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29도로 했을 때 실외기가 덜 돌아가서 소비전력이 적을 수 있는데 어떤 집에서는 방은 큰데 그 평수가 작은 용량의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니까 같은 온도로 설정해서 쓴다 그래도 한 시간 내내 실외기가 돌아가서 최대출력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소비전력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집에서 이 온도로 사용했을 때 얼마의 전력이 소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요즘은 또 인버터 같은 경우는 계속 돌하는 가는데 강약으로 돌아가니까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정확한 건 소비전력기를 구입해서 이 온도로 설정했을 때 얼마의 전기가 소비되나 그래서 지금 최대출력이 만약에 700이다 그러면 한 400 그 정도 사용하는 적정 온도를 찾아내야죠 그리고 아 도저히 전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못 찾겠다 그럴 때 소비전력기를 다 꽂아 봐가지고 얘가 시간당 얼마의 전력을 소비하는지 확인을 하면 아 얘가 주범이구나 그럼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TV 같은 경우 밝기를 좀 떨군다던가 뭐 컴퓨터 같은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면 끈다던가 뭐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구요 아무튼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용환경에 따라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음 딱히 어떻게 사용하면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 이제 그런 방법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 필터를 청소해서 흡입구로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하고 뭐 실외기가 막혀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고 선풍기랑 같이 쓰는게 좋아요 30도로 해서 약간 공기가 선선한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면 얘가 또 시원하거든요 바람이 오히려 그러니까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어 아무래도 에어컨을 에어컨 실외기를 조금 더 돌리는 것 보다는 선풍기는 한 40W 50W 밖에 안 되니까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약간 더 냉방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좀 장악하지만 에어컨 전기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쭉 살펴봤구요 그리고 팩트체크에서 결론 내렸던 거에 대한 이건 아니다 라는 것도 한번 풀어봤구요 뭐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누진제가 완화가 되거나 개선이 될 거 같은 분위기긴 한데 사실 매년 그러잖아요 여름마다 누진제 뭐 어떻게 한다 한다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누진제가 완화가 되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어차피 그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그냥 막 사용하는 것 보다는 좀 알고 사용하면 전력 소비를 줄일 수가 있고 그게 전기요금이 덜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니까 누진제 여부와 상관없이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하면 전기를 좀 덜 먹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씩 생각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계속 여름이 있을 거고 매년마다 매년마다 에어컨을 틀어야 될 텐데 그냥 막연하게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많이 나와 하면서 에어컨 안 틀고 꾹꾹 참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고 그냥 요금폭탄이 나오는 걸 맞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현명하게 사용하면 요금폭탄을 안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에어컨으로 나온 전기료를 뭐 나눠 가지고 하루로 생각을 해보면 덥다고 나가서 시원한 거 사먹고 이러는 돈보다는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더위를 식힐 필요 없이 집에서 그냥 뭐 한 5,000원 만원 정도 내고 하루 종일 시원하게 익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또 생각하면 에어컨을 못 틀 이유는 또 없어요 아무튼 이상 에어컨 전기요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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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